하긴 그 기다리는 거 지루하잖아. 냄새 없는 염색약. 염색도 그거예요, 베트남 염색약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베트남 매운 거 아니야. 저건 한국 거죠, 예. 아까 미용 상담 가서 사는 거야. 흑갈색? 흑갈색이라고? 이거 엄청 까매진 거 아니야, 이거? 이건 뭐야? 처음이야, 그럼? 현장소 하는 거네? 나 많이 해봤는데.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저 흑트팁. 이거 벗어야 되는데. 어, 진짜? 저거 다시는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다 짜는 건가? 어떻게 했지? 이 정도? 저 조금만 해도 돼. 염색이. 아, 그렇구나. 뭘로 섞는 거지? 저, 저 빛 같은 걸로, 저 그걸로. 김장인 줄 알았나 보네. 아, 속들어. 주먹밥 하듯이. 되게 맛있게 섞네, 또. 샵에 가면 진짜 딱 빛으로만 해주시죠.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너무 많이 닿는 부위가 있고 이러니까. 맞아. 아, 근데 저거 근데 혼자 하면은 결국 손으로 바르게 돼. 맞아. 그렇지, 그걸로. 그렇지, 그걸로. 이렇게 조금 발라도 되나? 되는 건가? 아, 아니 근데 더 해야 돼, 약. 부족해, 저거. 아, 약이? 그러니까 그 아예 포마드로 쫙 넘긴 것 같은 느낌까지. 그렇지, 그렇지. 찐득하게. 아, 근데 약간 재미있긴 했어요. 남자들이 샴푸하고 올백투 했다가 막 이렇게 쫙 내렸다가 거울 보면서 막 자화 같지는 않는데. 어, 시클만 하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어? 또 나왔다, 토마즈. 진짜 이 음악 이제 헷갈려. 내 잃어버린 노래야.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창호도 다 닮아 가도 오라인데. 어?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짤랬스. 아. 숨이 막히네요. 됐어. 뭐야, 얼굴. 내가 뭐.. 아! 머리를.. 이제 알았구나. 아, 빨리 감아야 돼. 어? 너무 오래되면 머리 타는 거 아니야? 쌀국수 냄새가 하도 세가지고. 아, 큰일 날 뻔했네, 머리. 와, 머리 엄청 까만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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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머리에서 뭔가 막. 부스러기가 엄청 떨어지는데? 저거 말라는 거야. 말라서 너무 오래 했나 모르겠지? 엄청 까미지는데? 습검해지긴 했다 그러니까 아 배고프다 사탕이다 사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hired by